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최종 결선 대회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12월 14일 토요일 부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최종 결선 대회는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전야제와 함께하는 가요 100년 레전드 무대는 박남춘 경제진행으로 안다성 김용만 남이래 박일남 잔일이 김하정 김미성 방주연 이동기 정연순의 레전드 무대와 조항조와 최선 진성과 진동민 한혜진과 장수미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지고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전야제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허준하 동민 정수진 김한수 최훈 최원하 우신영 동순 나성 설자매가 청겨운 우리 가요를 들려드리고 현숙과 신현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전야제와 함께하는 트로트 영스타에는 윤수현, 소유미, 소유찬, 손민채, 구수경, 행수기, 송아라, 향기, 차오름, 공나리 최대성이 출연해 성인 가위의 미래를 선보이고 소명과 홍경찬, 베이로와 유진의 신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최종 결선 대회에는 6개 권역에서 선발된 13명의 도전자와 최영철, 정의송, 최시라, 동우, 이동준, 왕소연, 하동진, 이명주, 박진도, 서지호와 김경미의 축하 무대가 펼쳐지고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와 함께하는 권역별 퍼레이드에는 6개 권역에서 준비한 축하 무대와 유미, 송란, 이원호, 김채이, 강철, 신나, 전철, 민수아, 정지연, 김성호, 홍짱가, 임지영, 윤미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와 함께하는 가요 강사와 함께는 설운도와 박준, 박우철과 김삼중, 김상희와 김나윤, 유기진과 이현승, 문희옥과 김재희가 출연해 멋진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12월 13일, 14일 부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전야제와 최종 결선 대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 부천시의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청년 앞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청년 앞에 부천시의회와 실버의 TV가 함께합니다.